Q. 감독님의 축구를 하시는지 저는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하시는지 그 훈련에서부터 빨리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선수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드필더 선수들한테 어떤 축구를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운동부터 감독님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대되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고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각도 많이 하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